할지 못할 물건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가격에 팔 것인지 마케팅 전략만 잘 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도 물건을 팔기 위해 세상 곳곳을 누빕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따라서 그들은 얼마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북한의 일을 하는 것인데 중국과 한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난의 단조인 것입니다. tocar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대략 단조인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